안녕하세요 저는 두부누나 소고미나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마리메종 마르시의 포부마켓에 나와있는데요 마리메종 마르시의 포부마켓은 처음인데 정말 살만한 브랜드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나는 꽃창수영입니다 블랑주부 이유민입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도착한 다이어트 문약젤리를 판매 중이니 어서 구경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신민입니다 제가 오늘 와서 가장 먼저 구매한 건 아이들을 위한 젤리인데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쏭쏭여사입니다 제가 쏭쏭픽에서도 보여드렸던 드롭터밤 마스크팩이랑 10mg rx 에코를 전혀 소개해드리고 있거든요 좋아요 네 카드 Angeles 네 네 네 네 네 아멘